기본서 어디를 보시냐면 교과서는 408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거기 오면 계약법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자고요 원래 계약법은 이런 형태가 되죠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하나 나오고 계약법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계약법을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좀 시간이 나오면 특별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하나만 제대로 잡아놔도 상당히 좋거든요 주임법이 원래는 상임법하고 연결이 돼서 꼭 한 문제가 배정이 되고 두 문제가 주택중개사법 있죠 거기도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될 거예요 주임법은 실제 우리 시험 전체로 보면 한 세 문제 정도까지 배정이 되는 부분인데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해야 되나 계약법은 반드시 좀 잡아놓고 가야 돼요 계약법은 실질적으로는 얘가 우리가 할 때 65번부터예요 그래서 74번까지가 문제로 배정이 됩니다 이번에 65번이 약관이었어요 저는 약관을 보통 출발할 때에 약관이라는 거 아시죠? 보험 약관, 운전자 보험 약관 같은 거 약관 같은 거 제가 설명할 때 저는 설명 안 합니다 원래 이거 해석할 때만 조심하세요 이런 말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지하철이라든지 기차가 개통식을 하잖아요 그럼 기차 앞에 이렇게 큰 화원을 해가지고 축 이렇게 쓰지 않아요? 축 개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거 본 그림이 있나요? 혹시 머릿속에? 그게 축 개통 신고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축자 써줬고 옆에가 개통 이렇게 써져 있다고 축 이걸 개통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축소해석, 객관적해석, 통일적해석, 신의치기에 의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관이 13년 동안 안 나왔어요 문제가 배정이 이게 그래서 저 이번에 강의를 할 때도 이것만 하나 외우고 가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약관은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아니면 객관적, 해결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객관적이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약관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로 배정을 시켰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 있는 문제고 걔가 6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66번이 청약과 승낙이었거든요 그걸 물었었는데 이제는 계약법을 하나 정리를 해보게요 계약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청구한다 그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채권 자체가 발생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법률 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원인 자체가 발생될 때 법률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 다음 얘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 행위예요 불법 행위라고 해서 이게 조문상은 750조에다가 규정을 뒀는데요 이건 우리 전범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계약을 하나 해보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버스 타는 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잖아요 여기에 그럼 버스 정류장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짝짜리도 있고 그럼 이게 뭐냐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유인은 꼬신다 깨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청약의 유인을 하면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에 든다면 승낙이 되겠죠 자 다시 정류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누가요? 갑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탈 요량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럼 버스 기사님이 얘가 내 버스를 탈 거야 하고 버스를 멈추면서 문을 엽니다 그럼 청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 지시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갑이 버스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안 탈 수 있겠죠? 그럼 승낙을 안 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뭐 앉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발판을 딛고 올라섭니다 그게 뭐가 돼요? 승낙을 해요 그럼 청약의 유인을 했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승낙자가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누가 해요? H회사가 회사가 분양을 한답니다 우리 아파트는 34평인데요 화장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전 가구가 남양 배치입니다 하고 광고를 뿌립니다 입구 같은데 지하철 입구 광고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 아파트가 남양이고 합군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의리 제가 사겠어요 하고 청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H회사가 분양이 다 돼버렸습니다 하고 승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 그래요? 사세요 하고 H회사가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이 뭐예요? 유인을 했던 누가요? H회사가 승낙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계약이라는 것은 자 의사 표시가 몇 개 해야 돼요? 두 개 해야 돼요 두 개 자 두 개가 두 개가 뭐 뭐였죠 우리는? 청약이라는 것과 뭐예요? 승낙이 바로 계약이 되질 않아요 자 다시 하나 해보면 갑이란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매도인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라고 그래? 매수인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가격을 그런데 을 매수자 입장에는 싸게 비싸게 싸게 낮게 그럼 이 갑에 야 1억 청약을 했더니 을이 1억은 너무 비싸요 8천 그럼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안 되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야 8천은 너무 싸 그래서 얘가 다시 9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9천은 괜찮아 나도 하고 9천하고 사겠다라고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럼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처음에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야 대립 그렇죠? 대립되다가 그렇죠? 대립되다가 플러스 두 개의 의사가 뭐가 돼? 합의가 된 거야 합의가 그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넘길 채무가 있고 그렇죠?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줘야 될 채무가 있고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나오는데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채권 나오죠? 우리는 채권법, 채권법 하지만 유럽 쪽은 채무법이라고 해요 약자를 더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중개업이라는 건 계약을 중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 우리 처음 볼 때는 얘만 보는 거야 그런데 불법행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우리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해 주세요 이거 채권이죠? 채권이지만 둘이 약속을 해서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해자가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꽁무니를 때려 박을 테니까 너 다치면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하고 약속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750조 불법행위로 고위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근거로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업은 계약을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선포미가 아닌 거야 그래서 채권 발생 원인 중 이 계약만 우리 선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계약은 총론하고 강론 두 개로 나누지긴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책 아직 안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58년도에 민법을 만들 때 계약을 갖다 복사하여다가 썼겠죠 1958년이면 진짜 풀뿌리 캐먹을 세지 그때 너무 보릿고기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대한민국은 너무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의 종류가 많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국법을 도용을 해서 독일법이나 하겠지만 갔다가 계약의 종류를 쭉 나열하니까 14개의 계약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14개를 민법 전에다가 규정을 시킨 거예요 이걸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민법 전, 전자를 써서 전형 계약 민법에 규정된 계약의 형태가 14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14개가 있었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행 계약이 들어와요 여행 계약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좀 불성실한다든지 계약의 중간이 폐지가 되더라도 환급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행 계약을 넣어가지고 15개 계약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같은 경우는 15개를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5개 중에서 몇 가지만 시험을 보냐면 매매 계약이라는 거 이걸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교환 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교환 계약, 마지막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봐요 15개 중에서 중개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얘가 두 문제, 얘가 한 문제, 얘가 두 문제 이렇게 지금 우리 시험에 이번 32회 때는 배정이 됐어요 보통 두 문제예요 얘가 하나, 얘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교환 계약은 올해 실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나오면 다음에는 꼭 쉬더라고요, 패턴이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총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의 서설, 계약이 뭡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계약의 종료라는 게 있어요 계약의 종료, 그래서 계약의 종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요? 종료, 성립, 그렇죠? 성립됐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의 효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없어질 수 있잖아, 소멸 그렇죠? 계약의 소멸인데 이걸 우리가 해제, 해지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종료, 성립, 효력, 해제,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다섯 문제 배정이 되고 여기가 다섯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계약법은 지문이 좀 긴 편이에요 짧은 것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계약이 뭐예요? 하고 나오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개 의사 뭐라고요? 표시가 플러스 뭐예요? 대립되다가 플러스 뭐예요? 합의를 찾는 거죠 합의점을 찾는 거 이걸 우리가 계약을 해요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가 몇 개 있었어요? 하나죠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얘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 자, 혹시 빨간색 볼펜이 있어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 아마 처음 준비하겠다고 2주 전에 필통도 하나 사고 그렇죠? 빨간색 메모리펜 사가지고 가져왔을 거예요 아, 기본서는 연습장이에요 이 기본서를 연습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또 뭐 빨간색 아껴 쓰고 글지 말라고 지저분하게 쓰라고 연습장이니까 자, 412페이지 와봐요 이제 자, 디테일하게 좀 보자고요 412페이지 자, 계약법의 서설 보이죠? 거기에 광의의 계약이 있고 협의의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제1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으로 여기를 X를 치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메모리펜 같은 거 이걸 X 이렇게 제1절에다가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읽어요? 읽지 않아요? 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표시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가끔 아들, 딸 데리고 횟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우리가 그게 서브로 들어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럼 매일 그거 주워 먹다 보면 회를 못 먹는다고 지금은 메인급을 먼저 먹어야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거기에 광의의 계약하고 광의의 계약 나오고 협의의 계약 나오잖아요 광의의 계약은 넓게 보는 거야 넓게 그럼 물권계약, 채권계약 우리 결혼하는 것도 계약인데 청혼 그리고 청혼하는 거, 승낙하는 거 계약이거든요 그럼 넓게 보는 계약을 광의의 계약을 해요 광의, 광장, 광장이라는 거 협의는 좁게 보는 거거든요 이 채권계약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하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협의해서 그것만 우리 션범이에요 자, 밑에 박스 2번에 계약 자유 원칙과 제한이라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입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권에 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강행 규정인데 이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이무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2번에 계약 자유 원칙과 제한 나오죠? 이거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야 넘겨요 보지 말라는 거 안 봐도 돼요?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오면 약관 보인가요? 이거 32회라고 딱 써져 있잖아요 딸랑 이게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열심히 공부한다 한 번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올 거라고 하지 마요 X 넘겨서 417페이지에 오면 계약의 종료 보인가요? 계약의 종료 왔어요? 여기를 잠깐 볼게요 벌써 끝났어요 여기 소설 처음에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여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종료인데 계약의 종료는 원래 이게 한 3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31회 때는 기출이 됐어요 32회 때는 기출이 안 됐습니다 계약의 종료가 뭐냐? 먼저 정리를 해보면 거기 교과서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보인가요? 그럼 전형계약은 민법 전에 규정된 형태를 말합니다 아까 15개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민법전에다가 답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민법전은 먼저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되고 국회를 통과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즉각즉각 시대를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비전형계약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 아니면 집에서 또 뭐가 있나? 자병기 같은 거 렌탈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규정들은 없어요 실제는요 이게 그래서 그걸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들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민법전에 규정된 전형계약이 뭐가 있습니까? 15개의 계약이 있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있을 유자 이름 명자를 써서 저는 줄친 적 없어요 그래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형계약에 비전형계약이에요 전부 다 전형계약이죠 우리는 민법전에 규정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넘겨봐요 이제 2번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보인가요? 그 옆에다가 파란색 별 표시 하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보이죠? 옆에다가 파란색 별 표시 하나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장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의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한쪽은 집이어야 되고요 물건 한쪽은 반드시 대금이어야 돼요 여기도 물건이고 여기도 물건이면 이건 교환계약이 돼요 교환계약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청약을 하겠죠? 그럼 의리 승낙을 하겠죠? 그럼 청약과 승낙이 플러스가 되면 매매계약은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매수인 매도인에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권리를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럼 채권은 뭐가 있어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뭐가 되죠? 매도인 채권은 어떤 게 채권이에요? 대금 쫄지 말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금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채무란 말이에요 채무 의무는 뭐예요? 이 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매수자는 권리가 있어요 채권이 뭘까요?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 채무가 뭐예요? 채무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요 이 사람의 채권은 이 사람의 뭐가 돼요? 의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의 권리는 채권은 누구의? 이 사람의 의무가 돼요 그러면 양쪽 다 이걸 쌍방이라 그래 쌍방 모두 다 뭐를 지고 있는 거야? 채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양쪽 다 그래서 이걸 쌍자를 떼고 무자를 떼요 이걸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쌍무 계약, 쌍무 계약 양쪽 다 채무가 있다라는 거야 채무가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건 지금 매매 계약이죠? 교환 계약을 한번 가볼게요 교환 계약을 교환 계약은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좀 적지만 나중에 이 교환 계약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아요 제가 가끔 외곽으로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저는 시골이라 섬진강 쪽을 많이 가긴 해요 그럼 거기 매운탕 집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날 때마다 주의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소가 보통 시골 주의소이더라도 몇 억씩은 가요 10억씩 가든지 도시 지역의 주의소는 1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위험물이기 때문에 시골은 한 10억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돈이 어디가 있어서 주의소 같은 걸 사고 팔게 했어요 10억이 어디서 있어요 그게 그런데 도시 있는 사람들이 시골 내려와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당장에 뭔가 먹고 사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파트하고 예를 들면 주의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교환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시세가 얘가 1억이에요 그런데 얘가 시세가 만약에 5천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하고 5천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그렇죠? 일단 이거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 게 교환 계약이지만 여기다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현금을 더 넣어요 현금을 예를 들면 3천만 원 하자 해가지고 이 아파트하고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의가 되면 청약과 생략 그러면 지금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한쪽도 뭐예요? 물건이고 다른 쪽도 뭐예요? 물건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물물 교환이라고 해서 이 글자만 따가지고 교환 계약, 교환 계약 그러는 거예요 교환 계약은 물건과 물건 매매에는요 물건대 돈이에요 반드시 매매는 반대급부가 돈이야 돼요 알겠죠? 물건이 들으면 안 돼 그럼 교환, 교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현금 더 들어갔잖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가더라도 본질은 뭐예요? 물건, 물건이에요 그럼 이걸 현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돈으로 보충해 줬다 이런 거예요 보충금, 보충금 그럼 물어볼게요 갑이란 사람의 채무가 뭐예요? 갑의 채무는요 집을 넘길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채무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의뢰 채무는요 토지를 넘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쌍방 모두 다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의리란 사람이 내가 보충금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 집에서 2년간만 삽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보충금 얼마에 2년간 삽시다 하고 들어가 살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차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임대인의 의무를 이제 물어볼게요 임대인 의무가 뭐예요? 임대인 의무가 뭐냐고 뭐? 둥둥둥둥둥 하다 그러지 말고요 뒤끝이 흐리면 안 돼요 항상 말을 할 때는 뒤끝이 딱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 사람 또렷또렷해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 그래야 된다고 이미지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거적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개쥬쥬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지 나중에 신뢰감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는 막 팬티바람에 반바지에 돌아다녀도 상관없지만 업을 할 때는 이게 자, 으으으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 임대인의 의무가 뭐냐고 집을 제공한다고? 자, 집을 제공하는데 정확히는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장나죠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석국채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야? 임대인의 의무가 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의무예요 채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임차인은? 뭔데 그 의무? 팔았어? 뭐? 차임이에요 차임 월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 보증금은 나중에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둘 간에 쌍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쌍무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침에 커피를 두 잔 사서 와서 한 잔은 자기가 먹고 한 잔은 을한테 야 한 잔 먹을래? 하고 짝꿍한테 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래? 공짜야 어려운 말로 이걸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 증여예요 커피 먹을래? 그랬다고 그랬더니 옆에 짝꿍이 안 먹겠대요 그럼 승낙을 안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아버지를 죽인 부모를 죽인 왼수야 그런데 얘가 집을 미안해서 집을 주겠다는 거야 아들한테 그럼 아들이 받아 안 받아? 심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강이 보여?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요 받아 안 받아? 왼수예요 부모를 죽인 왼수라고 자 받아 안 받아? 자 받아 나부터 받아 그런데 얘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승낙 안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이 안 되는 거고 받겠다 그러면 생립이 되는 거잖아요 증여도 계약인 거야 그러면 한쪽만 재물을 지는 거 아니야? 집을? 여기 반대급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 그래? 한쪽 편 이걸 편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쌍무 계약은 양독자 채무를 지는 거고 편모 계약은? 그럼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혐의 범위는 전부 다 쌍무 계약이라는 거예요 쌍무 계약 그래서 여기 한 번 동그라미 1번 쌍무 계약 보인가요? 쌍무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쌍방 동그라미 서로 대가적 동그라미 대가적 동그라미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동그라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슬러시 끊으세요 항상 끊은 버릇을 가지세요 그럼 훨씬 책을 읽고 해석하는 데 편하거든요 매매 동그라미,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나머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혐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모두 보다 쌍무 계약이다 2번 편모 계약 편모 계약이란 당사자 1박만 동그라미 1박만 한쪽만 채무 동그라미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증여 동그라미 증여만 하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증여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아니 가끔 먹을 거 가져와서 옆에 짝꿍 줘야 안 줘요? 했어요? 자랑한 거 봐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여 그 다음 밑에 구별실익 나오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아직 모르니까 동그라미 위험부담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시 그 밑에 구별실익 쌍무와 편모를 나누느냐 그랬더니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보이죠? 자 유상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고 무상은 공짜라는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즉 유상계약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고 무상계약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집을 주는 대가로 뭘 줘요? 대금을 줘야 되죠 반대급부가 있죠? 여기도 역시 뭐예요? 반대급부가 있죠? 임대차도 반대급부가 있죠? 유상계약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번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대가적 동그라미 재산상의 출연 동그라미 출연 출연이라는 건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출연한 계약이다 매매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요 자 밑에 무상계약 당사자 1박만 동그라미 급부를 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급상방에 급부를 한다 하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인데요 이게 증여예요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밑에 박스를 보니까 핵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자 봐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은 구별 못해요 쌍무계약하고 그다음에 유상계약이 좀 비슷해요 쌍방 모두 다 재물을 부담한다 대가적 재물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슷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직은 혹시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쌍무계약은요 쌍무계약은 반드시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선범이 안 들어가는 현상광고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 정도는 나중에 하나 외울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정리를 하나 해보면 두 개 세 개 자 어떤 거냐면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럼 맞는 건데 유상계약이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해도 되니까 이걸 외우긴 해와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자동차 회사 중에 쌍룡그룹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쌍룡자동차 있다 있다 짐 짐차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룡이잖아요 그렇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럼 맞잖아요 그럼 유상은 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나요 이걸 용자를 여기다 붙여요 쌍룡 쌍룡 그러면 돼요 쌍룡 쌍룡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쌍룡 이거 쌍무계약은 뭐 해야 돼 반드시 유상계약이에요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외울 때는 쌍룡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유상은 돼야 안 돼요 예전에 가수가 있었죠 유상 비슷한 애가 니상 유상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쌍룡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계시라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보세요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 보여요? 자 낙성계약은 뭐냐면 승낙이에요 승낙을 빼서 이거 낙성이라 긁고요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당사자의 합의 플러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물건에 인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요사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그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집을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옆에 짝꿍한테 있어요 내가 지금 집 팔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집 팔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가 그럼 옆에 짝꿍이 얼마에 팔 건데 어디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 가 이 정도 좀 싸게 내놨거든 근데 안 팔리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내가 살게 할 수 있죠 그래? 그럼 네가 사 그럼 뭐가 된 거야 계약이 성립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의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승낙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개를 찾아주세요 이런 광고 문구 본 적 있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가셨어요 치매 환자입니다 연락을 주면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내가 길거리 가다가 그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강아지를 찾아줄 테니까 나오고 계약을 맺입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수학이 넘어에서 뭐라 그래? 개부터 찾아가고 오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합의가 되는 게 아니야 걔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뭘 찾아가야 돼? 물건 걔를 찾아가지고 가야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아까 자 여기 해볼게요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션법이 들어와 있는 매매계약 그렇죠? 교환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쌍무 계약이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쌍무는 무조건 뭐예요? 유상계약이죠 그렇죠? 얘들은 전부 다 낙성계약이 됩니다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지 뭔가 물건이 넘어가거나 바로 물건이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물계약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물계약은 당사자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건에 있느냐 뭔가 급부가 이행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매매계약 같은 거 하죠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을 합니다 갑은 집을 팔겠다라고 하고 이런 돈 1억을 지불하겠다 약속으로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합의해놓고 보니까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을 사고 팔 때는 계약금이란 걸 이렇게 겁니다 계약금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계약서에다가 매매계약서에다가 우에가 매매계약서 이렇게 써놓고요 밑에다가 계약금 얼마 이렇게 보통 기재를 하거든요 그럼 기재가 됐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지만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그럼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에다 계약금 천만 원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천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질문 그럼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항상 함께 다닌가요?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죠 편의점에 가서 요구르트 천 원짜리 하나 사죠 그럼 데스크에서 일단 10% 100원 줘 조금 있다가 중도금 주고 조금 있다가 잔금 줘요? 안 하죠 그럼 편의점에서 물건 사거나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매매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이 안 들어간다고 그럼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금을 지불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왜 그런지 그럼 이 매매계약을 할 때는 낙성계약이지만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천만 원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입금, 물건의 인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은 우리 현 범위를 포함해서 다 포함해 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다섯 번째 요물계약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저는 이걸 외울 때에 이렇게 해왔어요 현대 있죠 현대 삼성 말고 현대 현대 개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현자가 뭐냐면 이게 현상광고 현상광고라고 해요 외울 건 아닌데 아직은 현상광고는 아까 개를 찾아주세요 사람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경찰서 앞에 가면 30명 나란히 앉아있죠 지명수배자들 그렇죠? 동그라비도 붙어있다 국민의 협조로 건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에 내가 이 사람 찾아갈게요 찾아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합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일단 잡아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현상광고 이 대자가 뭐냐면 대물계약이라 그래요 대물계약 대물은 뭐냐면 다른 물건으로 뭐라고요? 급부하는 거예요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 다음에 이 계자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에요 지금 우리 매매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하고 이 보증금 이게 임대차에서 보증금 있잖아요 이것만 우리 전법이거든요 원래는 이건 계약금 계약 이건 보증금 계약이에요 이 계약금 계약과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립되는 거지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보증금 얼마 계약금 얼마 기재했다 하더라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현대계보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이게 확인만 해보게요 책에 419페이지에 낙선계약 보인가요? 낙선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동그라미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전용계약은 전부 다 99%가 낙선계약이에요 2번에 요물계약 동그라미인데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이외 합의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 인도 동그라미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되는 계약으로 밑에 보니까 계약금 계약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보이시죠? 보증금 계약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은 우리 시험범인데요 계약금 계약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계속적 계약이 있고 일시적 계약이 있잖아요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매매는 일시적 계약일까요? 계속적 계약일까요? 일시적 한 번 계약하고 끝난 거죠 우리 매매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토지 매매해도 한 달이면 거의 끝나지 않나요? 두 달 정도? 그런데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차는 2년, 고용계약 10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단어를 하나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 보면 해지, 해제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해제라는 말하고 해지라는 말은 분명히 의미가 달라요 우리 시험은 얘는 잘 안 내요 요글래 한 번 냈고 요것이 주가 되거든요 그럼 해제는 값과 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5월 1일 날 쭉 이렇게 이 계약을 맺었는데 얘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일정한 사유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라 그래 끊어보면 돼 채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불이행이 된 거지 그럼 채무불이행은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기분 나쁘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왜 채무 이행 안 해? 하고 나 계약 안 할 거야 그럼 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제 그럼 이게 효과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이걸 소급해서 뭐가 돼요?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이때 쓰는 단어가 해제예요 취소하고 좀 똑같지 않아요? 취소하고 그럼 취소 사유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치소와 해제는 비슷해요 차이점은 사유가 달라요 취소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인데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사유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해제가 돼서 소급 무효가 될뻔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행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해제 효과는 뭡니까? 아까 무효 취소 효과가 뭐였어요? 무효 취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리득 반환이었죠 부당리득 반환 그런데 해제는 어려운 말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요 이건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하면 다시 유효였던 계약인데 어떤 사유? 채무불이행 사유로 채무불이행 사유로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지라 그래요 그럼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효로 다뤄져요 그래 놓고 이걸 장례를 향해서 장례를 향해서 이건 뭐예요?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그래요 그럼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나중에 가면 이건 청산의무라 그래요 청산 절차 여기는 원상회복 그러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에요 전부 다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한 번하고 끝나는 거야 다시 안 만나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전주인 만나요? 주기적으로? 안 만나지? 일시적 계약이에요 그럼 이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야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해제 그럼 소급하여 없었던 걸로 취급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생각해 봐 임대차 계약에서 1년간 살았어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두 번 안 냈어 그럼 임대인 채권자는 기분 나쁘지 그러면 해제할게요 임대차 계약 해제할게요 그래 버리면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리면 임차인 월세 다 토해내야 돼 임대인은 원상회복이니까 토해내야 되고 그 집주인은 우리 집에 와서 또 살아야 돼 1년 복잡해지잖아 고용계약 계속적 계약이잖아요 해제해 버리면 사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10년간 일해야 돼 나는 또 뭐요? 월급을 줘야 되고 뭔가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버리니까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라고 써서 여기까지는 유유로 하고 장례를 향해서만 없애지는 거예요 이걸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시적 계약은 뭘 써요? 해제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해지란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매매와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 임대차나 고용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에요 단어가 다르죠 해지, 해제 29회 때 해지를 한 번 물었어요 장례를 향해서 소멸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계약에 여기다 써야 되네요 죄송해요 움직여서 계약의 종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부터 해볼까요? 매매,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은 그렇죠? 뭐가 된다? 1번 쌍무, 편무 쌍무 2번째 유상, 무상 대가를 칠하기 때문에 유상 3번째 낙성요물 낙성 계약이죠 얘들은 낙성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요식일까? 분류식일까? 우리한테 이미 알고 있죠 분류식 그럼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써야 돼요?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매매잖아요 계약서 써요? 안 쓰죠?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써죠? 그래서 분류식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요식이죠 그래서 얘는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는 전부 다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자, 두 번째 요물계약을 기억해야 돼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보라스 뭐가 들어가요? 급부 물건의 인도 뭔가 이행이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외울 때는 제가 이렇게 외우긴 해요 현대, 계보 그래서 현대 삼성 말고 현대, 계보를 이어요 계보 적통을 읽는다고 이건 현상광고라 그래요 뜻 몰라도 괜찮네요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요거 내와야 됩니다 보증금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요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쌍무잖아 애들은 근데 편무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인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 시험범위를 내면 안 내는데 내요 지문에다가 이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하고요 또 하나가 사용대차가 있어요 사용대차 이 사용대차는 뭐냐면 공짜로 쓰는 거 내 볼펜 써? 써 아까 그 친구가 왔는데 학원에 볼펜을 안 가져왔나 봐 그럼 옆에 짝꿍한테 빌릴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대차야 빌리는 건데 돈을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그냥 무상으로 써 써 그러면 사용대차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볼펜을 빌릴 때는 물어봐야 돼 임대차요? 사용대차요? 알겠죠? 임대차는 뭐요? 돈을 준비해야 되고 사용대차는 뭐요? 공짜야 알아듣죠? 그런데 미안스러우니까 커피 한 잔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공짜야 그건 사용대차 대가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아까 쌍무하고 그 다음에 쌍무, 편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 구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동시이행 항병권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요 두 번째는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황금어장입니다 이것들은요 이거 두 개는 피리샘에 나온다고 봐야죠 이것 때문에 구별을 해요 그럼 아직 모르니까 쌍무 계약에서만 이 두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편무 계약에선 이 두 가지 적용이 안 돼요 이걸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실이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도 하고 하나만 더 쓰면 혹시 예약 있죠? 호텔 예약 예약 기억나요? 매매 예약 혹시 물건 사러 갔는데 자, 이거 마지막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언제 입고가 돼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입고가 온다는 거야 그럼 제가 먼저 살게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제가 먼저 살게 그게 예약인 거야 그럼 예약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이야? 매매 예약 예약은 이해가 안 되면 호텔 예약해야 안 해? 그거 계약이요? 아니면 단독행이요? 계약이지 내가 몇 월 며칠날 갈 건데요 그 호텔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고 있어요? 그러면 예약해 주세요 이거 뭐야? 성질이 계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약은 계약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계약의 종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다섯 개에서 맹맹맹 돌아요 이 다섯 가지에서 그래서 답을 골라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 놓고 가셔도 돼요 그럼 거기 보니까 예제 문제 보인가요? 419표지? 너무 주눅 들지 말고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거 보이죠? 28회 거 기출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 매매 동그라미 매매 계약은 유상은 맞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니까 요물 계약입니까? X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라니까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닙니다 중계 계약이라고 했죠? 우리 중계 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형 계약이 아닙니다 비전형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교환 계약 나왔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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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유상 그렇죠?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그렇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밖에 없다니까 우리 천법이 매매하고 교환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에요 4번 증여 계약이네 증여는 편모 맞아요 편모가 그런데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유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죠 그다음에 5번에 임대차 계약 나오죠 그럼 뭐야? 유상 낙성 그렇죠? 뭐 쌍모잖아요 맞는 거죠 5번이 그런데 이게 28회 때 기출문제예요 이 정도 소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것만 외우면 무조건 문제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는 자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오면 얘가 문제예요 답이에요 답을 보고 가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 나오죠? 셨다 오면 여기를 좀 보게요 셨다 오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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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